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 천룡, 야차, 귀신, 제석천, 범천왕 등의 모습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결코 형상을 취하지는 말라. 천룡, 용이라든지 야차, 귀신, 제석천, 범천 그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하늘의 천신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귀신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 모습에 대해서 위대한 모습을 보더라도 공경할 것도 없고 또 귀신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마음이 본래 공적해서 그 모든 형상은 본래 공적해서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취할 것은 없다. 우린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하죠. 하여간 좀 위대한 거 보면 수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막 놀라운 체험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꿈에서 대단한 분을 만나면 어떤 분은 나는 수행 중에 명상 중에 부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천신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꿈 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기도 중에 만나기도 하고 혹은 막 환영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울어요. 저한테도. 제 눈에는 자꾸 귀신이 보여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눈에는 하여간 그냥 무서운 경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귀신도 등장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다 벌벌 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다못해 우리는 밤에 산소 공동묘지 같은 걸 못 지나가잖아요. 무서워서. 형상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형상이. 뭐가 나타날까 봐. 눈에 뭐가 나타날까 봐. 근데 이제 그 모든 형상은.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 본질을 다 깨닫고 나면. 근본을 다 깨닫고 나면. 부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배워서 하는 공부면. 분별해서 배워서 하는 공부라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어떤 전문가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자꾸 보는데. 귀신 같은 걸 자꾸 보는데. 이런 게 진짜 있나요? 그 사람이 없다. 아 그럼 내가 진짜 보는 게 진짜가 아니군요. 정말 확실하죠? 확실히 없다. 아 안심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희한한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전문가 찾아가서. 이건 진짜 있나요? 그 허상이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린대요. 자꾸 근데 나를 막 지배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분들은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자꾸 이렇게 속삭인대요. 자꾸 자해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다리에 가서 뛰어들으라고. 자살을 하도록 막 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귀에서.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아주 오만가지 무서운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또 찾아가겠죠. 뭐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뭐 귀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그런 무슨 귀신 퇴마사를 찾아가든지. 또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또 물을 거예요. 저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이 말이 진짤까요? 이걸 내가 따라가야 될까요? 이제 그를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아 그런 것이 실제가 아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실제일 수가 있는가.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딱 쳐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쳐주죠. 대부분은. 아 그거 큰일 났다 당신. 그거 귀신한테 자법 먹힐다 이런다.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싸게 해줄게. 그래서 뭐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뭐 뭐도 부족도 하나 해주고. 뭐 뭐도 하나 해주고. 뭐 푸다크래도 한번 해주고. 뭐 뭐도 한번 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열심히 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이제. 장사치고 어찌 보면.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한 번은 만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그 영매가. 그 아이와 다시 만나게 해준다. 영혼을 만나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영혼을 만나서. 그 아이에게 못한 말을 다 할 수 있다더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는 찾아가고 싶은데. 이게 돈을 얼마를 내라고 할지. 그거 하고 나서는 심지어 그 정도 돈에서 끝날지. 아니면 뭘 더 하라고 할지. 아이한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뭔가를 더 하라고 하면 어쩌나. 뭔가 이제. 그리고 이게 진짜가 맞을까.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손님 이런 게 진짜인가요. 이런 거 내가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한 번은 내가 만나고 싶은데. 이거 진짜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형상은 모두 진실하지 않고 공하다고 했잖아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웅, 환포형, 꿈과 같고 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 모양을 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소 끝나겠어요. 사람들이 평생토록 온갖 대단한 걸 만나면 또 쪼로록 찾아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손님 제가 공부 중에 수행 중에 아니면 꿈 속에서 위대한 뭘 만났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꿈 해몽도 해달라고. 공부 중에 이런 경계도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계속 물어봐요. 왜 모양이 다르니까 경계가 다르니까 좋은 건 나쁜 건하고 온갖 경계가 다르니까 경계마다 다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요. 저게 진짜인가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을까요. 내가 팔자가 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온 거 아닐까요. 이 귀신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죠. 저는 스님 어젯밤에 가위를 심하게 돌렸는데 요즘 따라 갑자기 가위가 막 심하게 돌려서 아주 막 귀신의 몸짓이 그냥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막 억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의 기운 같은 것들이 나를 막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는데 이상한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막 겁탈했다. 귀신이. 온갖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모양 쫓아가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오만 가지 희한한 경계가 딱 나타나면 모양의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경계인 줄 알고 다 뭔가 뜻이 있는 줄 알고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려고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알려고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원리를 알면 쉽게 말해 진리를 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실을 안다면 공하다라는 이 진실을 안다면 성견한 모든 것 모양 있는 모든 것 그건 전부 다 모양 있는 그대로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죠. 귀신이 나오든 악마가 나오든 마귀가 나오든 마녀가 나오든 그 급수가 아무리 높은 귀신이 나와도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부처가 나와도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철룡, 야차, 귀신, 제석천, 범천 어떤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 모습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공경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깨닫는다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다. 그런데 내 쪽에서 그게 뭔가 그 모양에다 되고 내가 본 모양에다 되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게 나를 죽이려고 온 걸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저런 귀신이 보이나?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그 귀신이 나에게 실제 있는 존재로 힘을 지닌 존재로 나를 괴롭혀요. 왜? 내가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내가 그 귀신의 실제성을 내가 부여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여해 놓고 내가 거기 괴로워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승자박 무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해놓고 그게 실제 들렸어도 실제 들렸어도 실제 들렸어도 상관없어요. 실제 들리는 게 진짜 나를 괴롭히는 거냐 귀에서 나를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 귀신의 소리가 들리나 바깥에서 빵빵 소리가 들리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소리가 들릴 뿐이지 분별할 것 없이 그냥 들을 뿐이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 딱 들음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내가 그 소리를 쫓아가가지고 귀신이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고 심지어는 저 외국에 모 나라에 무슨 대사하시는 분인데 그 분 가족분은 현지인인가 봐요. 현지인 어떤 분이 한국까지 오셨어요. 보로보로 이거는 이거는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부터 꿈을 꾸는데 예지몽 같은 걸 꿉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마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지가 내 개인적인 예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예지이거나 세계적인 예지 같은 꿈을 꿉니다. 세계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계적인 어떤 어떤 강렬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그래도 스님 제가 이게 뭔가 맞을 때가 있는 거 보면 뭔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뭔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막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국가기관에 전화해서 내가 누군데 내 이런 꿈을 꿨다. 조심하십시오. 얘기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진지하게. 그 사람이 들으면 듣는갑다 하는 거고 그 대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안 들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라. 또 어떻게 아는 자기 인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도 뭐 하려면 하셔라. 그거야 뭐 내 인연 따라 한다는 걸 그럼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저 나쁜 놈들 저 바보 같은 놈들이 왜 내 예지를 못 믿을까 그런 망상은 떨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마십시오. 그걸 누군가가 또 귀담아 들으면 뭐 그걸 통해서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 뭔가 대비를 한다든지 좀 더 눈을 뜨고 뭔가 쓰나미가 오면 어떠지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막 그건 그런 것이니까 그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절대로 어떤 메시지가 있다든지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야 조금 더 조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위치 정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걸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고 아무리 위대한 예지몽을 껐어도 그거를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많을 거죠. 아마도 보통은. 그럼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진짜 확 들어막는 예지몽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직무욕이 아니야? 내가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꾼 게 내 탓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양일 뿐이에요. 모양일 뿐은. 뭐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의미를 찾잖아요. 이건 뭔 의미일까?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세상에는 의미는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예지몽을 껐어요. 딱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우와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거기 끌려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네? 이러고 지나가겠죠. 그냥. 알았어. 당신 예지몽이야. 알았어. 나 지금 그 들을 생각 없어. 이러고 자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 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그 뜻은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있는 이대로예요. 폭풍우가 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폭풍우가 올 때가 되니까 오는 거지.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데는 상당한 비중을 가진 뭔가와 아주 비중이 없는 뭔가가 따로 있으면 그건 불의법이 아니지 않아요? 불의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건 하나도 메시지 없는 거다. 이런 게 어떻게 있겠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어디 있겠어요? 분별의 세계나 그런 게 있지. 이 자리에서는 다 부처인데요. 100% 모든 행동은 하나하나가 다 성스러워요. 성스럽기로 따지면 위대한 예지몽만 성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돼지 꿈을 꿔도 성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됐든 무엇을 했더라도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심각해지거나 거기 막 그냥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게 생사법의 핵심이에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끝. 다른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따로 있으면 따로 어떤 의미가 있거나 따로 원리가 있거나 따로 뭔가가 있으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본래 공적하다. 이 세상이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 전체가 마음이에요. 법신, 부처님이에요. 본래 공해요. 공해. 공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대단해서 내가 인생에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떠나야 돼. 자기 생각이에요. 뭘 업적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살다 죽는 사람도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살다 죽는 사람도 그냥 살다 죽는 거고 그냥 우리는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장이 돌아가는데 전원 스위치를 탁 올리면 톱니바퀴가 수만 개 톱니바퀴가 전원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콱 돌아가기 시작하면 전체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수만 개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여서 기계를 작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 톱니와 이 톱니를 연결해주는 중간 톱니 하나가 조그만한 톱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만 개 톱니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톱니 하나만 싹 빼버리면 공장 전체가 가동을 멈춰요. 작은 톱니가 됐든 큰 톱니가 됐든 똑같단 말이에요. 연기법의 중중무진 연기의 이 우주법계에서 이 연기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데는 작은 톱니밖에 하나가 전 우주적인 연기적인 기여를 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도록 일체 모든 존재가 비 존재가 다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일화 세계 모두가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모두 공동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딱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 전체의 톱니바퀴를 이 우주 법계를 운행되도록 대기 대용으로 우주 법계 전체가 돌아가도록 내가 기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그 세상이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세상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회장님은 대기업 회장이니까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저 말단 직원은 아니면 저 소비자 한 명은 아주 작은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기업 회장도 사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도장 찍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 하나라는 거예요. 연구원이 하는 거 뭔지 몰라요. 외판사원의 고충을 몰라요. 회장은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래 이런 거 몰라요. 원래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충만 알면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 그거 하나만 딱 하나의 톱니바퀘예요. 회장도 말단 직원도 하나의 톱니바퀘고 소비자 우리들도 하나의 톱니바퀘예요.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가 있음으로 이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고 전체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러니 비중이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건 생각이지요.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옛날에 도인들 중에는 깨달아서 부처님 처음에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고 났는데 아 이거를 세상 사람들 이해할까 이거 굳이 내가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설법을 안 하려고 했었다랬잖아요. 근데 부처님 설법하는 걸 택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설법 안 하는 걸 택한 사람 없겠어요. 그동안 역사 속에 무지기수로 많았죠. 깨닫고 설법 안 하기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당연히 옛날 노스님들 중에도 보면은 법의 안목은 확실했지만 혼자 공부하다가 떠난 거예요. 딱히 찾아오는 제자도 없고 혹은 제자가 있어도 그냥 한두 명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고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고 떠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깨달은 게 아니냐 그분은 부처가 아니냐 그분도 부처예요. 그분은 그 한 사람을 구제하고 떠난 것 그 한 사람도 미처 다 구제 못하고 떠난 것 그것으로써 완벽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한 사람만 구제했어도 반 사람만 구제했어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옛날 큰 도인스님들은 조사스님들은 항상 포교를 하면서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면서 그 많은 스님들을 구제하면서도 그 스님 무아에 천명 이천명이 있었다 이러거든요. 옛날 중국에 그런데도 그 스님들이 뭐를 원하는지 아세요? 내가 평생 도록 제자 한 개나 반 개를 얻으면 정말 다행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비우지만 한 개나 반 개가 뭐예요. 한 명 내가 제대로 된 도인 하나 만들어 내거나 한 명까지는 어렵다. 한 명 제대로 안목 갖춘 제자를 배출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개 반 개가 뭐겠어요. 아직 깨달음이 원만하게 완전히 이거 가진 않았더라도 자기 성품이라도 한번 슬쩍 보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임이라도 차근차근 열심히 해나가는 제자 하나 얻었어도 완전히 깨달아서 확 갇혀버린 건 아니지만 안목이 확 열려진 건 아니지만 그런 제자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전귀함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전귀함이에요. 내가 이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전귀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왜 홀로예요. 나 하나뿐이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나 하나라니까요. 내 마음 위에서 이 우주 전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위에서 세상 전체가 드러났어요.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 그게 자기예요. 바다 위에 온갖 파도가 인연따라 치잖아요. 바람 많이 불면 파도가 세게 치고 바람이 없으면 파도가 작게 치고 이러면서 이 파도와 저 파도가 부딪치면 또 이 조류와 저 주류가 부딪치면 파도가 어떻게 치고 하면서 파도 모양은 다 달라지잖아요. 인연따라 그런데 하나의 바다잖아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떤 파도가 치든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이 바다란 말이에요. 이 한마음 한마음의 바다예요.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보고 두려워할 거예요. 부처가 저 처음 보는 파도가 쳤어요. 희한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처음 보는 파도가 저쪽에서 나를 덮쳐오고 있어요. 이 바다를 덮쳐오고 있어요. 그럼 그 모양을 보고서는 두려워할 겁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공경 안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모양은 전부 다 파도일 뿐이니까 바다인 우리가 무슨 파도를 두려워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모양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양에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이러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 속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세상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악몽을 맨날 꾸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망하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 집안이 잘못되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또 연예인들은 그런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온갖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문득 내가 여기서 못 사겠구나 해서 그냥 혼자 여행을 떠나서 저 지리산 저 지리산 한자락에 가있다든지 허름한 집을 짓고 거기서 그냥 있다든지 아니면 저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긴긴 트레킹을 한다든지 제가 히말라야를 한 달 이렇게 트레킹을 해보니까 정말 시간 여유있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한두 달밖에 시간이 없었으니 조금은 어찌 보면 조금 빨리 걸어다녔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시간 있으면 인도나 히말라야 같은데 들어가서 이게 한 두세 시간 거리에 하나씩 로찌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허름하지만 우리나라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밥 한께도 먹는데 하룻밤 자는데 몇천원 밖에 안 하죠 그럼 뭐 그냥 여기 와서 한 1년 이 로찌에서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바람 구경하고 하늘 구경하고 별 구경하고 그러면 공부하고 길도 걷고 산책도 하다가 또 좀 지루하면 또 이렇게 몇 시간 걸어서 그 다음 로찌 가서 또 며칠이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래서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산으로 쏙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스마트폰 버리고 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막 예를 들어 주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가 상승 하락 때문에 내가 전체 산 10억이었는데 8억을 날렸다 이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맨날 이거 주식 차트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냥 다 돈이고 모르겠다 다 팔아버리고 그냥 희말라이 산골에 가서 그냥 혼자 그냥 돈 뜯어 필요 없구나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문득 문득 고요해지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를 문득 그 속에서는 자각하지 않을까요 너무 고요하니까 제가 옛날에 희말라이 갔을 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세상이 고요하지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없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일 저 일 온갖 일들이 있었던 게 아무리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리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푸르를뿐이에요 오전에는 하늘이 막 쨍해서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날마다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나절이 되면 어디서 이 파랗고 이렇게 새파란 하늘 쨍한 곳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 구름은 나타났을까 싶을 정도로 오후나절이 되면 희한하게 구름이 또 하나 둘씩 모여들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또 쨍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여행을 떠나고 자꾸 여행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행을 딱 떠나면 일상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냥 구경하면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생각을 덜 시켜요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하루하루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보면 새로운 거 보면서 모를 뿐하는 새로운 데 가니까 새로운 데서 새로운 것에서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볼 뿐이잖아요 삶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럴 때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생각 속을 거닐다가 생각을 탁 멈추고 그냥 고요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여행만 떠나도 고요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일상이 여행이에요 내가 일상 속에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일상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렇지 일상이 여행이에요 그냥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문득 노을을 바라보고 문득 산책을 즐기고 뒷산에 피어나는 초록의 물결들을 무견히 바라보고 그럴 때 그럴 때가 고요함이고 그럴 때가 문득 쉰단 말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고요해져요 저는 하다못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할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자동차 소리 웅 하는 그 자동차 소리 그게 이렇게 확 살아 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웅 하는 자동차 소리가 배경으로 쫙 깔린 어떤 백색 소음처럼 쫙 깔리면서 오고 갈 때 주로 서울 올라올 때가 주로 법배 끝나고 올라오니까 노을이 항상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때를 보거든요 그럼 그냥 무견한 차소리 웅 하는 소리에 두 눈에는 하늘이 아주 노을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수놓고 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세상에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괴롭게 할지라도 그것은 공해요 텅 비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거기에 공경하는 마음 위대한 뭔가를 봐도 공경하는 마음을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거나 어제도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법원님들이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주시고 뭐 이래저래 막 그러신데 이게 저는 이제 좀 우그라든달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최소한 당신들이 막 그냥 좋아서 하시니 제가 뭐 아무 말은 안하지만 이게 진짜 스승은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측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모두가 스승이죠 그런 면에서는 스승을 내가 이렇게 현승이라서는 나쁘지 않다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뭔지 이래서는 제가 봤을 땐 이게 저를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스승 프레임 속에 가둔다 이게 이게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 부처님이 오더라도 부처님이 오더라도 여러 번 앞에 부처님이 탁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내가 내 인생에 드디어 부처님을 만났구나 와 부처님 같은 저런 위대한 스승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감동어린 마음으로 삼배를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한단 말이에요 삼배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이 부처님이겠어요 이 삼배를 하고 있는 얘가 부처란 말이 삼배를 하고 있는 얘가 부처예요 저 스승은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공경하고 있고 찬탄하고 있는 내가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이에요 자기가 스승이에요 우리 육조당경에서 육조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선지식들이요 선지식들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낙천은 알고 그런 현실에 연극을 해야 되겠죠 연극을 하더라도 낙천은 내가 저 스승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다 저 스승만 보면 내가 가겠다 이거를 너무 과하게 스승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가 그 스승에 종속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큰일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스승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자기 스승을 못 보게 돼요 왜 바깥에 스승이 있으니까 내가 귀해야 할 저 스승이 있으니까 저 스승을 쫓아가기 바쁜 사람은 자기 스승을 볼 수 있겠어요 자기 부처를 볼 수 있겠어요 스승은 부처는 바깥에 있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부처나 스승을 바깥에 두는 사람은 자기 부처를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알면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면서 뭐 그럴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 연극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는 그 형상에 있지 않다 부처도 그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부처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말하고 보니까 명언이네요 자기에게 없는 것은 부처에게도 없어요 부처한테 위대한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걸 얻어 갖고 싶다 나눠 갖고 싶다 나도 받아 갖고 싶다 받아 지니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스승을 통해서 스승은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아니 나 얘기 안 한다 얘기해도 안 믿을까 봐 얘기 안 한다 내가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니 이래 물어봐요 아이고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째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차피 안 믿을 건데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십시오 스승님 부처가 누굽니까 뭐가 부처입니까 너다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한 잔 마신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완벽하게 갖춘 것을 심지어 지금 매 순간 활용하고 있어요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자제하게 응용하며 쓰고 있어요 완벽하게 모두가 그러니까 부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본인 스스로가 매 순간 보여주고 있으니까 부처인 거예요 정말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 부처가 어떻게 모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파도를 무서워하거나 공경하겠습니까 바다가 파도를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는 파도가 저 파도를 뭐하러 무서워해요 뭐 용이 나타나든 귀신이 나타나든 제석천이 나타나든 공경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다 화상이에요 여러분 귀신 만나도 재밌게 가지고 노세요 그냥 귀신하고 재밌게 근데 한생 처음 본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 뭐하나 하고 지켜보세요 그냥 재밌게 어차피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귀신이 나를 못 잡아먹는다니까요 나를 못 괴롭힌다니까요 귀신이니까 귀신도 또 다른 난데 귀신이 어떻게 나를 했고지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은 진의 세계가 있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인간을 파동이 다른데 살고 있는 삶의 파동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극신에게 먹혀요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가위 눌렸을 때 보니까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그놈이 나를 더 세게 누르더란 말이죠 내가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대학교 때 가위가 막 나를 누르고 있는데 문득 막 싸우다가 막 버티다가 문득 법문 들은 게 생각나가지고 이게 상인데 금강경에 말하듯이 다 허상인데 상인데 상에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또 다른 또 다른 난데 또 다른 부처인데 여기 내가 끌려다닐 필요가 있나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날 죽이든 살리든 네가 날 죽일 수도 없다던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탁 나버렸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가 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막 버틴기다 말고서 문득 탁 나버렸더니 보통 이제 가위 눌렸던 게 빠져나갈 땐 스르륵 빠져나갔거든요 천천히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게전에는 근데 제가 문득 한생각 탁 나버렸더니 그냥 깜짝같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 모양을 두려워하면 그건 더 힘을 지닌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여러분 영화나 무슨 옛날 유에이지 책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얘기나 옛날 유시화 시인이 쓴 그 무슨 소천사 관련된 책을 한번 누가 읽어보라고 읽어봤더니 거기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귀신이 거기 있었나 귀신이 지네끼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귀신을 못 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귀신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속삭이는 거예요 어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기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놀란 것 같아 나를 보고 두려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귀신들이 에이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서 정말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와 이러면서 몰려들면서 그 사람을 왜 걔가 나한테 쪼니까 두려워하니까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막 그냥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단 말이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 혼자 막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더 달려들더란 말이죠 이게 상징적으로 한 얘기죠 상징적으로 뭐가 귀신이에요 그럼 귀신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100%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듯이 귀신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다 한바탕 속이니까 한마음 속이니까 다 자기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자승자박이에요 100% 세상 사는 무슨 자박이에요 내가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그 귀신이 나에게 와서 실제 하는 거고 그거 넘기면 돼요 그냥 뭔 소리가 들리든 넘기면 돼요 만일 그래서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결코 형상을 취하지 말라고 했죠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보살 등의 형상에 공경할 생각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자기 생각 속의 견해 아니에요 그 견해는 부처일 수가 없어요 부처는 견해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어떤 게 부처일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부처를 못 봐요 부처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을 깨야지만 부처를 만나요 상을 깨면 너무 흔하게 만나는 게 부처란 말이에요 흔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없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부처인데 우리는 그 상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상 때문에 부처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그것만 없으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의 상이 아닌 걸 딱 보면 직견열이라 되잖아요 상만 없으면 전부 다 부처인데 우린 자꾸 상의 엄매이니까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라니까 이 공부는 불보살 등의 형상에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부처를 만나면 현상에서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절을 해야죠 근데 형상으로 그냥 사법계 현실 세계에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절에 오면 부처님께 절하고 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저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절한단 말이에요 절하는 이게 부처죠 그걸 알지만 겉으로는 절한단 말이에요 예법이 그러하니까 한다 황벽 스님이 깨달아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자가 나중에 황제가 될 사람이 사미승으로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미승이 황벽 스님한테 그 큰 스님한테 지가 왕 될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당돌하게 물어보는 거겠죠 스님 황벽 스님이 절에 와서 절을 하는 걸 보고서는 스님 스님 같은 분도 형상의 부처에게 절을 하십니까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대단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황벽 스님이 일상의 예법이 그러하니 이렇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여기에 진짜 뭐가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절을 많이 하면 더 신심 있는 사람이고 더 부처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의 절의 예법이 그러하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낙철을 알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다 하란 말이죠 저도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뭐 절에 열심히 다닌다 뭐 불자다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저도 연예인들이 불자라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서 여자 아이들인가 걸그룹 걸그룹의 애가 소연이라는 애가 절에 가서 걸그룹이 절에 가는 것도 규택한데 이 친구가 절에 가서 천수경을 펴서 독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업병이에요 우리들은 괜히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기택하고 예뻐요 그런데 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래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택하고 예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교의 고요함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하고 이런 게 좋아서 그냥 절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절에 가면 그냥 편안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독경 소리가 좋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탁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불교를 어떤 신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불교를 믿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무슨 뭐 다로 점도 보고 또 무슨 뭐 점도 치고 뭐 운수도 한번 보러 다니고 뭐 저를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전형적인 기복 내지는 어떤 의지처로 느끼는 거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불교가 결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보 단계의 신앙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찾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도 고맙죠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는 종교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종교는 다 처음에는 그런지 유치원생 수준에 낮은 단계의 기복적인 이런 수준에서 종교를 시작한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심층 종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진짜 종교를 진짜 종교를 만나는 사람들인데 표피 종교 표면적인 모양만 보고서 그 종교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표피적인 종교 신행에 멈추는 사람은 그건 진짜 종교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기도하고 신행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보면 보산님들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동지 백중때도 그렇고 특히 입춘 이럴 때 있잖아요 오전에 절에 와가지고 입춘대기를 촥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오후에는 우르르 보산님들이 모여가지고 용하다는 점집 우르르 이중집 두점집 입춘대 한해 시작하면서 어디가면 내가 좀 더 점 잘 봐주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비밀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한테 비밀로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입춘부도 안 드렸어요 부족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끝에 가지마 종이떼기 하나 집에다 걸어놓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의지가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죠 기도하고 우리 절 안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다른 데 가더란 말이에요 전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더란 말이죠 입춘부를 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저렇게 사실거면 내가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입춘대길 이런 식으로 그냥 한문으로 써달라고 써달라고 해서 그거 정도는 그냥 그다음부터 드리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또 어차피 또 받을 거니까 혹은 아니면 그냥 경전 달안이든 경전이든 이런 거를 딱 적은 적은 종이 그거 그냥 편지지 이만한 예쁜 편지지에 경전이나 이런 거 딱 적어놓은 그거 그냥 접어서 드려요 이건 부족은 아닙니다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입춘명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또 방편이죠 거기 의지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단주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처음엔 좋아요 단주하고 다니면서 왠지 부처님 가르침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부처님께서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좋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단주 끊어질 때까지 했으니까요 너무 오래 하니까 이거 세수하고 목욕탕 들어갈 때도 이거 항상 하고 다녔으니까 나중에는 나무로 된 염조 알이 막 깨지고 이게 고무줄이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고무줄이 딱 끊어졌어요 끊어졌을 때 제가 문득 생각이 어 이거 뭐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이거 뭔가 메시지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없어지면 왠지 허한 것 같아서 뭔가 다 안될 것 같고 이런 허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으면 하고 다녀도 된다 그냥 뭐 그냥 하고 다니는 거다 하고 끌려다니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끌려다니면 그냥 그냥 하고 다니세요 예쁘니까 그냥 크게 의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에요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염주 하나 딱 하니까 내가 부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 망상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그 뭐 그 저 돌멩이나 나무 하나 걸어놓고서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종이대가리 하나 탁 해놓고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부적 태워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푸르륵 마시면 부적을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이 청정하게 정화된다고 생각하고 웃을 일이 하나 실제 그런 걸 마야 한다니까요 초에 연초에 부적을 이렇게 해서 후르륵 먹는 걸 옆에서 보고 나서 기절했더니 깜짝 놀랐더니 저도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절에 어떤 스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스님이 마침 신도님한테 이렇게 해서 먹으러 가는 얘기를 무슨 뭐지 어쨌든 그런 방편으로 방편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표층 종교에 머무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종교 신앙으로 시작해요 의지 누군가의 의지하면 든든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점점 자기의 힘이 생기면 자기 공부의 힘이 생기면 아 이제 일개다 모양일 뿐이구나 여기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구나 자기 부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심층종교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발 탁 나아가면 더욱 좋은 이 공부인 이겠죠 만일 진실로 깨닫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상을 취하지 않으면 될 뿐이니 달리 할 말은 없다 일체의 상을 취하지 않으면 될 뿐 단막취 일체의 상 일체의 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험앙하다 범소유상 개시 험앙이라고 했죠 이 다음 구절이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다 무릇 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험앙하다 이렇게 금광경에 탁 나오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험앙 규신을 봤다 상 아니에요 그거 험앙한 거죠 이건 상일 뿐이야 하고 그 상이 비상이라는 걸 알면 요래를 보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뭐가 요래예요 끌려가는 게 중생이고 끌려가지 않는 게 부처예요 끌려가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길 뿐이지 분별하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길 뿐이지 다른 부처는 없어요 그냥 분별하면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을 때 부처인 거지 다른 부처는 없단 말이에요 도무지 정해진 진실이 따로 없고 정해진 진실이 따로 없어요 환일 뿐이어서 이 모양은 전부 다 환일 뿐이어서 정해진 모습도 없다 부처라는 정해진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모양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연 다 왔다 가는 거지 정해진 모양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곧 무상의 법이다 이세창 묻은 것은 항상 하지 않아요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해간다 모양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해간단 말이에요 뭐를 줄 거예요 어디 머무를 거예요 단지 형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성인의 뜻에 부합될 것이다 모양을 취하지만 않으면 모양을 취하지만 않으면 성인의 뜻에 부합될 겁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고 한다 리일체상 증명제불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체의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고 한다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만 떠나면 부처예요 모양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모양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좋은 가방을 갖고 싶다 멋있는 차를 타고 싶다 그건 모양이잖아요 그걸 가지면 남들이 나를 다르게 볼 것 같고 화장이 잘 받으면 남들이 나를 뭔가 다르게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화장을 진하게 한 대학 다닐 때는 후배들한테 뭘 화장을 진하게 하냐 그러면서 화장을 막 진하게 하는 거를 굳이 그러지 마라 뭘 그렇게 형상을 끌려달라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섣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후배가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또 이렇게 회사 생활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걸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래저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너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니? 너 힘들지 않니? 대충대충 살아 편쾌 살아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다가 농담 비슷하게 하다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거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나 이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이 나중에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가 뭐냐면요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도 비슷한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거예요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진짜 제가 어떤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큰 소리를 막 친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허리를 버럭버럭 쳐야지 일이 되니 그러지 않고서도 일을 할 수 있잖아 좋게 좋게 해서 사람들하고 좋게 해야지 그때 또 그 친구가 이런 거예요 그 똑같은 거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세상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님 같지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말이 세면 오는 말이 부드러운데 가는 말이 부드러우면 오는 말이 험하대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한번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차도 그렇죠 좋은 차 좋은 가방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덜 무시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야 형상의 세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그래서 형상의 세계를 우리는 사니까 그걸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무조건 부처님 가리 쓰면 오르니까 다 이렇게 해마야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세상 인연따라 다 인연따라 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인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고사님이 괜히 절에 갈 때는 스님한테 혼날까봐 집에 있는 비싼 외제차를 못 타고 오겠다고 눈치 보여서 신도님들이 괜히 이렇게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고사님께서 고사님 제가 뭘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인연따라 사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시시비비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뭘 해도 상관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걸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걸 하더라도 마음에서 아 형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어떤 예의고 예법이니까 혹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그냥 좀 이렇게 방식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한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다 근원에서는 아 형상을 형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다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진짜 너무 갖고 싶어 한대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서 언제든 살 수 있는 사람은 굳이 그걸 갖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언제든 언제든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그 뭐랄까 그 상에 아 이것이 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깨달을 수만 있으면 현실은 뭘 해도 괜찮아요 겉으로는 상을 끌려다니는 모습을 취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안에서 딱 중심이 잡혀 있으면 겉으로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에 진짜 내가 마음에서 동의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현상세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진짜 막 그 너무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못난 척 하려고 또 너무 막 상을 깨고 사는 척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2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에서만 형상을 떠나면 돼요 상을 떠나서 그 상을 써먹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어차피 묻는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부처에도 절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보살, 불보살 등의 형상에 공경할 마음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부처님과 보살님을 공경할 마음을 내면 당신은 당신은 중생의 뿐이다 이 소리잖아요 법의 자리에서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부처님 보살님을 공경하면서 저분들이 진짜 부처야 하라고 생각하면서 공경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중생인 사람이냐 그렇게 하겠죠 형상일 뿐이니까 저를 하고 있는 내가 부처지 어떻게 저게 부처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형상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는 저를 골백번을 더해도 괜찮아요 골백번을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거에요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답한다 천마와 파순과 아수라가 신통을 나타내어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과 같은 각가지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니 이는 외도의 짓이지 부처는 아니다 이런식으로 방편으로 썼어요 즉 모양에 끌려가게 되면 그건 우리는 외도에게 굴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뭐가 외도에요 모양에 끌려가는게 모양의 본성을 봐야지 그건 모양을만 보고 모양에 끌려가는 마음을 냈다 그게 외도에요 근데 모양을 보고도 아 이게 모양일 뿐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모양은 모양이 아니구나 해서 부처의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정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처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부처의 모양을 숭배하고 숭상한다면 그건 외도에요 외도 사태 외도에요 그래서 사태 외도들이 주로 뭐해요 모양 형상 이미지 어떤 거룩한 척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적 장치 이미지 이런걸 많이 써요 저기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옆에 치장한거 가지고라도 내가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릴때 맨날 삽질을 하고 노가다를 했으니까 그 삽질을 하고 노가다를 할 때는 제일 더러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공고리가 뭐라 하죠 공고리를 부산사람은 공고리라니까 못 알아듣대요 공고리가 뭐라 하죠 표준말로 뭐라 하래요 시멘트 반죽하는거 그게 막 튀잖아요 온몸에 다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더러워져요 기름칠하고 할때는 기름같은거 다 튀고 하니까 온몸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최고로 더러운 옷을 입어야 되요 원래가 최고로 더러운 옷을 입고 항상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쁘고 나중에 급하게 누가 어디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다는거에요 아버님을 그래서 아버님이 급하게 잠깐 가서 만나고 온다고 하면서 그러고 그냥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다가 이러면서 500원짜리 하나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참 다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걸 주더라고 거진줄 알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근데 그냥 괜히 제가 중2때부터 절을 열심히 다녔어요 중2때 완전 절에 꽂혀가지고 정말 막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그냥 괜히 막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막 불교를 공부하고 막 부처님을 믿고 하니까 막 세상 무서울게 없는거에요 막 그냥 너무 좋은거에요 그때는 제가 막 그냥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녹아다 뛰면서 온몸에 더럽고 막 온몸에 다 이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경운기를 몰아서 막 시내를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 더러운 온몸에 완전 거지같은 꼴을 하고 경운기를 타고 다 이렇게 갈 때 괜히 막 제가 제 스스로 막 멋있는거에요 분별은 이런거에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막 거짓걸로 하고 있는데 스스로 멋있는 줄 알고 막 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양복으로 쫙 빼입고 나 멋있게 막 갈대가 멋있는 줄 알기도 하고 그죠 한 생각 차이잖아 한 생각 차이 어떤 생각일 때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막 부모님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게 되게 뿌듯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생각 한 생각이잖아요 그 모양 형상 아주 안좋은 모양을 뭔가 우리는 추앙할 수도 있거든요 그 모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라는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딱 명품인 사람은 자기가 딱 당당한 명품인 사람은 주변을 치장할 필요가 없죠 그지꼴로 나가도 상관없죠 누가 나를 막 대단하게 안봐도 상관없죠 관심 안 끌어도 상관없어요 뭐 귀하게 여겨주고 마음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존귀한데 뭐 하러 남들에게 뭐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식당에 가서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충 던져놔도 상관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말지 근데 이게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툭툭 던지고 가면 화를 발끝 내시더란 말이죠 세상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든 자기가 자존감이 딱 있는 사람은 거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모양은 겉모습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아닌 진정한 자기는 모양을 넘어서서 완전한 청정함이거든요 원래 부처거든요 부처는 모양이 없는 걸 부처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평등이에요 어떤 거에도 끌려갈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잘못 예배하지 마라 자기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예배할 거냐 이 소리에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저라는 이게 부처인데 저 형상에게 저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절할 때는 내가 저에게 부처님이라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여기 현실의 예법이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는 거예요 남아스테 하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에게 있는 신께 예배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할 때는 저 형상 있는 저 불상이 진짜 부처라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부처가 둘이 아닌 저 형상의 부처에게 그냥 저라는 예법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잘못 예배하지 마라 그게 잘못 예배하는 거죠 저게 부처고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야 하는 마음 그게 잘못 예배하는 거예요 부처란 인도어이고 중국에서는 이를 각성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이란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것이다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것 그게 부처예요 이렇게 이걸 깨워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이 성품이 부처예요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 각성을 늘 쓰고 있기 때문에 인연따라 사물을 대하며 은기전물이라는 말이 선호록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사물을 접할 때 사물을 접할 때마다 늘 이 하나의 기틀이란 말이에요 이 기틀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게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대기 대용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하나의 법 하나 사물을 대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진리의 기틀 그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보면 볼 때마다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법이 드러난다 들으면 들을 때마다 법이 드러난다 냄새 맡을 때마다 향기를 대할 때마다 인연따라 사물을 대할 때마다 어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은기전물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각성 아닌 게 없어요 또 이 말도 많이 써요 양미순목 이래가지고 눈썹을 치켰뜨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 이 얘기 선호록에 정말 많이 나와요 눈썹을 깜빡이거나 눈썹을 치켰뜨는 것 눈썹을 이렇게 치켰뜨고 눈을 깜빡이는 것 어떤 스승은 제자가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눈만 깜빡했단 말이에요 눈을 깜빡이고 눈썹을 치켰뜨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이 이게 다 각성이 한단 말이에요 각성이 그래서 눈썹을 치켰뜨거나 눈을 깜빡이는 양미순목 하는 이게 그대로 법이고 당연히 손발을 움직이는 것 그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다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다 눈썹 하나 움직이는 거 인열따라 사물을 대하는 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하는 거 이게 다 법이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그대로 본성이에요 성품은 건 마음이고 마음이고 부처이며 부처가고 도이고 도가고 선이다 선이라는 한 글자는 본부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선, 법, 마음, 부처, 불성, 자성, 벌레면목, 일심, 한마음, 참나, 열반, 해탈, 성품, 마음, 부처, 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왜 말이 많을까요? 언어가 이거를 가리키는 표현이 많을까요?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컵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모양이 있는 것은 하나면 돼요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 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부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이것을 구속할 수 없어요 이름이 이것을 드러낼 수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 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걸 빼앗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기 머물만 하면 그 얘기를 뺏는단 말이에요 참나 이랬다가 그 참나에 집착할 것 같으면 참나 아니야 이렇게 뺏는단 말이에요 불성했다가 불성에 집착할 것 같으면 불성 뺏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을 써요 자성했다가 또 뺏고 본래 면목했다가 뺏고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가리키는 무수히 많은 불교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 거죠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다 본성을 보는 게 선이에요 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불법은 아니다 아무리 많은 경론을 자기식대로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불교적 지식을 가지고 설법을 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다만 범부일 뿐 진정한 불법인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와 법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 선사 스님들에게 조사 스님들에게 무수히 많은 법사들이 법을 설하든 강설했던 좌주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사 스님들에게 자꾸 물어요 물을 때마다 항상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스님 저는 경전이라면 어지간히 강의 다 해서 팔만대전경에 어지간한 걸 다 뚫고 있고 논서 어지간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선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 한절에 스님들이 막 천명이천명씩 있었으니까 그분들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들 평생 스님들은 공부밖에 안 하잖아요 평생 공부밖에 안 하는 스님 중에도 제일 공부하여 스님을 강사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면 강사쯤 되면 얼마나 많은 팔만대전경을 경전을 다 샅샅이 공부했겠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논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경전만 파면 되니까 안본 경전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안본 경전이 없는 사람을 법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좌주 이런단 말이에요 강사 그런데 그 스님들이 한결같이 임재 백장 황벽 조주 마조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물어요 스님 제가 지난 20년 30년간 오랜 세월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제 밑에서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전의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성품은 모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경전을 환히 알아가지고 경전을 반만대전경을 줄줄줄줄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법을 깨닫는 거냐 성품을 확인했냐 못했냐는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공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다만 본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불법의 핵심은 아니다 이 소리죠 변종을 울릴 뿐이다 이 소리겠죠 잘못됐다는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다보면 저는 더 간절해지니까 이 공부에 더 빨리 오겠죠 지극한 도는 깊고 그윽하여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어찌 경전으로 미칠 수 있겠는가 이 도는 말로 설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저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제가 말을 하고 설법을 하지만 부처님께서 해도 한 바가 없다고 하셨듯이 평생을 법문으로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얘기한게 없는거에요 제가 한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해서 다 귀담아 이렇게 다 감싸안고 부둥켜안고 있을만한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싹 뺏어가야되요 그러니까 밑줄 긋지 말고 받아적지 말고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받아적고 밑줄 친다는거는 그게 중요하다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게 어딨어요 분별하는거거든요 분별하면서 공부하는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를 밑줄 쫙 긋고는 이건 내 평생에 뭔가 정말 갑오처럼 중요한 명언처럼 새겨야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돼요 그런 딱 쥐고 있는 공부가 있으면 안돼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이라도 그때 내가 깨닫고 내려놔야지 불교의 팔만대장경에 한 글자도 붙잡을게 없습니다 다 버려야되요 다 버리게 되고 달을 본과 동시에 손가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 달을 봤으면 끝났지 손가락이 왜 뭔 필요가 있어요 달을 본 사람에게 손가락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달을 보면 손가락은 안보는거에요 달을 본 사람이 다시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달 보는게 목적인데 팔만대장경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온갖 스님들이 말씀하신 무수히 많은 법문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모르긴 해도 제가 20년 전에도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살았고 그때는 요즘처럼 유튜브 같은 게 없어서 공개는 안 했지만 10년 전에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살았고 지금 20년째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돼서 할아버지가 된다면 노승이 된다면 그때도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10년 전 20년 전에 옛날에 했던 그 법의 교환들 모아놓은 폴더가 있어서 그거 한 번씩 들이다보면 되게 신기해요 한편으로는 야 얘는 참 그때도 이러고 살았구나 그때도 맨날 이 얘기하고 살았구나 그게 방편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이렇게도 설명하다 저렇게도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을 때는 못 알아듣다가 새롭게 이렇게도 한 번 얘기해 볼까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는 측면으로 다양한 얘기를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못 깨달았는데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기하고 탁 들어맞는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들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딱 개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얘기 같지만 새롭게 그냥 들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말로 말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 말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경전으로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본성을 보는 것은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이도 가능하다 조금 한 발 나아가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더 가능해요 사실은 내가 생각으로 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가 뭔지 1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본문 듣다가 어? 불교가 이런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본인 머릿속에 도대체 뭘 불교로 여겼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는 되게 미신적이고 되게 저급한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참회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불교는 너무 저급한 저 그냥 무당들 같은 이런 종교 정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그래서 이게 교회 성당은 되게 고급 종교인데 서양에서 온 아주 고급 종교인데 불교는 너무 유치한 저급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불교를 믿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불쌍하고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싶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싶고 구제도 안될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듣다보니까 깜짝 놀라하면서 뭐지? 불교가 왜 저런거지? 그냥 기도는 하라라고 부처님이 다 들어준다라고 이런 얘기는 하는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막 너무 놀랍다 놀랍죠? 너무 놀랍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죠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에요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왜곡해서 해석한게 많단 말이에요 안그런 해석하는 목사님 신부님도 계시지만 신과 인간을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과 신을 둘로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믿고 따라야 되는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신앙하는 방식을 그동안은 취해왔었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던 사람들은 뭘 보든 둘로 나눠요 선과 악을 둘로 나눠서 선을 택하는게 옳다고 느껴요 둘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선을 택해야 되고 악은 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취사 간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공부 같지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공부는 취사 간택을 하는 공부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 일으켜서 종교 전쟁 일으켜서 이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승리해야 돼요 이 종교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요 그게 좋은건 취하고 싫은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는 거에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성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성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해석법 신관 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보는 관점 신관이 달라요 목사님들 신부님들끼리도 서로 다르거든요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게 분분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신약 같은 거 보세요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그냥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나 그래서 진정한 심층 종교로 들어가면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정말 이 깊은 참된 진실의 자리를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본성을 보는 것은 그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하니도 가능하다 모르니까 불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되게 열심히 들어요 깜짝 놀랬네 하면서 되게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공부를 그런데요 불교 20년 30년 기복적으로만 불교를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때면 때되면 점도 보고 이러면서 불교를 기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낮은 수준의 불교 기복 불교만을 20년 30년 접해오던 분들 그분들이 이 설법을 듣잖아요 욕해요 정말 욕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사탄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충격을 받아요 음악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전에 절에 있을 때 이 법문을 계속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처음 6개월 동안은 신도님들 사이에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이상한 스님 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다 아니라고 막 한다 그땐 또 제가 또 막 혈기에 막 좀 세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막 기도 막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불교 아니다 하고 막 진짜 불교를 만나야지 하면서 처음엔 좀 세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충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한두 달 가면 없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한 6개월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게 불교하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게 6개월도 빠른 거죠 그 업습이 6개월 만에 해결됐으면 다행이죠 이게 탁 돌아서지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 하는 게 한 1년 넘어야지 그렇게 돌아와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고정관념 있는 분들은 이 달마혈맥론의 얘기가 머리 안 들어와요 제가 제 얘기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외도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이 달마스님 말이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더 충격적이죠? 아니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은 외도의 짓이라 그러잖아요 육조단경도 보면 되게 파격적이죠 그리고 헬로부터 TV 올린 영상 중에 20만 클릭을 넘게 독보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본 영상이 있더구만요 그게 제목이 지옥도 없고 지옥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많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에 욕을 엄청나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땡중놈이 왜 지옥이 없다 그랬느냐 지옥이 있다 지옥 없다는 얘기 하지마라 지옥 분명히 있다 심지어 저만 욕하면 모르겠는데 육조스님을 욕하면서 육조스님 같은 한국불교 이래서 안된다 육조스님 같은 육조회능스님 같은 이런 이상한 중을 따라가지고 선불교 자체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게 뭐 문제라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욕해요 왜? 내가 여태까지 세워놨던 축적해놨던 자아상이 깨지는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뭔가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조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너져내려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내가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오치온이라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게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깨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끝끝내 쥐고 싶고 쥐고 있던 것들을 싹 뺏어간단 말이에요 선에서는 싹 뺏어가 버려요 하나도 주는 게 없어요 다 뺏어가야지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비로소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법문 들으면 그런 욕 안 해요 왜 불교가 뭔지 몰랐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아 이게 불교인가 보다 훅 받아들여요 그냥 놀랍더라고요 불교 1도 모르는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이해되세요? 한 30년 공부하는 사람도 이해 안 된다던데 그랬더니 이해되는데요 훅 받아들이더라고요 되게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몰라도 상관없구나 그냥 어설프게 불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날 수가 있겠다 그 생각도 든다니까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본성을 보는 것은 경전 공부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택도 없어요 못해요 경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건요 여러분 몇십 년 공부해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그 이해되요 아이고 금강경 화엄경 같은 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해 못해요 그런데 경전이 가리키는 낙처를 그냥 본인이 깨닫는 거 본성을 보는 거 그거는 무식하니도 가능해요 그렇게 옛날에 무식한 사람이 깨닫는 얘기는 많잖아요 부처님 당시도 누구예요 그 닦다가 청소질 하다가 바보 천하의 바보가 청소질 하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보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깨닫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어떤 근세 어떤 큰스님께서 원문도 설하셨는데 즉심시불이다 이렇게 한문으로 유식하게 즉심시불이다 곧장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맨날 즉심시불이다 즉심시불이라 하니까 그 동네 공부도 하나도 안 했던 할아버지가 맨날 와서 법문 듣다가 가는데 즉심시불이로 한문 한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귀도 먹먹한데 스님이 맨날 즉심시불이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절에 가니까 하 이 스님이 집신이 부처라 랜다 아 집신이 부처구나 맨날 신고 다니는 집신 이 집신이 부처구나 집신이 부처구나 왜 집신이 부처일까 하 왜 집신이 부처일까 저렇게 큰 스님께서 집신이 부처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하 왜 집신이 부처냐 왜 집신이 부처냐 여기가 여기 그냥 화두에 사무쳤다가 문득 깨닫고 나니까 집신이 부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두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화두 가르치는 스님들께서는 공부하지 마라 문자 보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문자 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막 문자 보는 것보다 자기 성품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법문만 듣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불교 지직 쌓으면서 이것저것 공부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불교를 알아가겠지 그건 나중에 공부 끝나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재미삼아 보면 돼도 그 전에는 막 교리공부 굳이 안해도 돼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정리 안해도 돼요 교리와 교리간의 연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들리는 것만 들으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를 뿐 하고 모르는 거는 모를 뿐이니까 더 좋고 들리는 건 그냥 듣고 그래서 가장 쉽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견성하면 곧 부처이다 그 성스러운 본바탕은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지만 작용이니 본체니 하는 것도 본래는 다 공하다 말로는 미칠 수가 없으니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는가 모든 부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경전 모든 어록 이게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죠 그런데 작용이다 번체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스럽고 천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성품 하나의 물결 모든 물결을 하나의 바다에서 나왔듯이 부처도 여기서 나왔고 중생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없어요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에 상대해서 부처라고 방편을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부처를 깨달을 건 없어요 그냥 분별을 해결하면 돼요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게 부처지 부처는 그냥 우리의 본래에 있던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본래 성품이라고 하죠 그냥 부처는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얻을 필요가 없어요 성취하거나 얻거나 가지거나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는 부처를 붙잡고 매달을 필요 없어요 자기 분별이 깨지는 공부에요 이 공부는 자기 분별이 깨지면 돼요 분별을 확실히 보는 공부에요 그러면 분별이 공한 줄 알아서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본래 부처였는데 내가 쓸데없이 분별에 끌려다니니까 중생인 줄 알았구나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본래 있던 부처에요 원래부터 본래 있던 부처구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텅 비었어요 그래서 부처니 자경이니 본질이니 이게 다 말마디지 그런 뭔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р